안녕하세요 정시원입니다 유니티 함께 배워보는 시간 오늘도 레고 마이크로 게임을 수정하는 작업을 해볼건데요 지난 시간에 여기 처음 시작해 가지고 좀 돌아다녀 보고 그 다음에 플랫폼 하나를 추가 했는데 제가 진짜 이상한 데 놨더라구요 그래서 그 뒤에 약간 수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뛰어 넘을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놨고 오늘은 엘리베이터 여기 이제 튜토리를 다 끝내야 결국엔 퍼블리시를 할 수 있어서 이 튜토리를 한번 다 끝내볼건데요 엘리베이터를 액티베이션 시켜라 그 다음에 승리 조건을 바꾸고 적들도 추가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안에 빌드 앤 퍼블리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한 뭐 편집 시간으로 20분 정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일단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요 영상을 보는 게 중요하더라구요 보니까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나봐요 여기 있네요 엘리베이터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걸 알려 주겠다 뭐 이런 거네 이번에 우리가 할 일은 플레이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에 있는 레벨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하겠다는 거고 보자 스타트 엘리베이터 브릭을 추가를 해라 보고가 비포기 했습니다 이번 유니티 프로젝트에서는 서로 다른 기능성을 가진 어떤 레고 비헤이버 브릭이라고 그러네요 행위 벽돌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하고 비슷한데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비헤이버가 게임 오브젝트 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헤이버 브릭을 통해서 훨씬 더 플레이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오브젝트가 아니라 뭔가 엘리베이터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니티의 스탠다드가 아니고 레고 마이크로 게임에 딱 맞춰서 만들어진 거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add-on-elevator-trip, 엘리베이터 브릭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펌펌펌 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에셋에 레고 안에 프리팹이라고 해서 미리 만들어진 브릭들이 있는 것 같고 비헤이버 브릭 안에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엘리베이터 브릭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브릭을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디다 넣으라고요? 여기 이걸 보는 게 좋더라고요 이걸 해서 위로 올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그러네요 뿅 네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올려놓은 엘리베이터 브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액티베이션을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오른쪽 왼쪽 여기 요거를 누르는 것 같네요 부착시키는 건가 보다 이 컨트롤에 해당하는 브릭은 눈에 보이는 거라기보다 어떤 행동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 기능성을 요 아래 있는 애에다가 붙이는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이 브릭 커넥팅을 통해서 여기 이제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브릭 커넥팅을 하고 나면은 브릭 빌딩 버튼을 집어넣어서 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쇼컷이 컨트롤, 알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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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건데 눌러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브릭 셀렉션 버튼을 이용을 해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네요 뭐 여튼 일단 이거를 터닝 온 하겠습니다 어, 들어갔네. 그랬더니 Next 넘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Next 넘어가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일종의 엘리베이터로 삼는다 라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 보니까 오른쪽 끝에 붙이는 것 같네요. 나도 붙여야 되겠다 보자. 브릭 커넥팅이 일단 됐으면 움직이지 않는 플랫폼을 어떻게 엘리베이터로 만들 것이냐 엘리베이터 브릭을 끌어서 플랫폼에다 붙여라. 그리고 이게 이제 딱 붙을 거란 얘기네요. 만약에 붙일 수 있다면 마치 우리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네고 브릭처럼 딱 붙일 수 있나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 포지션에 만족한다면 다시 클릭을 하면 붙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가져가보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거 쉽지가 않은데 붙죠. 됐다. 네. 클릭. 붙은 거 같죠? 네. 네. 붙은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엔터 플레이 모드. 플레이를 한번 해보라는 거네. 그럼 붙었겠죠? 붙었으니까 플레이 해보라 그러겠지. 플레이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 네. 컴파일이 다 끝나서 왔습니다. 그럼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네. 제가 원래는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완료된 걸로 쳐 가지고 넘어가는 건데 진짜로 플레이도 못하고 플레이를 다시 누르는 바람에 플레이 모드에서 엑시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모듈이 끝나버렸네요. 그래서 그럼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보면 잘 되겠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 엘리베이터에 트리거를 붙여라. 트리거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플랫폼이 이렇게 아래 위로 업다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할 때 플레이어가 거기 갔을 때에만 움직이도록 한다. 이런 뜻이고 그게 트리거군요. 트리거가 이제 유도한다. 유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인지해서 움직이게 하는 뭐 그런 종류인 것 같고 만약에 플랫폼을 이제 이 플랫폼을 엘리베이터로 바꾸려고 한다면 액션브릭이라는 걸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처음에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액션브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부여하는 그런 블록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트리거 브릭이라는 것을 이제 플랫폼에다가 집어넣고 트리거 브릭이 이제 하는 일은 오브젝트 이제 우리가 선택한 그 물체가 우리가 정한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터치 트리거라고 하라고 되어 있네요. 터치 트리거는 아마 그 건드리면 움직이게 되는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터치 트리거 브릭을 찾아서 붙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얘기고 여기 아래에 뭐 여기 네모나게 생긴 게 있는 것 같은데 보자. 비헤이버 브릭 안에 터치 터치 트리거 터치 트리거 터치 터치 트리거 호흡버 인풋 트리거 여깄다 터치 트리거가 있네요. 이거를 갖다가 올려라. 오케이. 올렸어. 올렸어. 자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아까 오른쪽에 우리 그 올리는 거 붙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이렇게 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뿅 놓고. 네 컴파일이 끝나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일단 카메라를 좀 좋게 놓고 이거였죠. 엘리베이터가 저쪽에 건너여 있겠지. 플레이를 좀 못 하더라도 아 떠나다 치킨 그러니까 떨렸어. 쌀네 역시 게임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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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아 다시 하겠죠? 트라이게인 시Р barn 아이씄 편집을 해야 될까요? 아 그래도 못하는 것도 못하는 대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화면이 이쪽으로 좀 돌리자 오케이 좀 느릿느릿 해야지 이쪽이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저기 아까 전에 다리는 온 건데요 플랫폼을 건너갈 수 있겠지? 됐다 다음에 가셨죠 넘어가지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플랫폼을 잘못 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건너갈 수가 없네요 아 이거 내가 잘못 만든 거네 뭐 일단 테스트를 엘리베이터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저기까지 못 건너가는데 어떡하죠 뭐 이렇게 시리어스한 건 아니니까 내가 좀 엘리베이터 잘 동작할 거라 생각하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플러스 해 가지고 테스트 잘 됐다고 생각합시다 튜토리얼 넘어갈게요 체인지 더 윈 컨디션 자 이제 세 개 끝났어요 네 번째 승리 조건을 바꿔 봐라 승리 조건이란 게 있나 보네 게임에는 들어가 보죠 세이브 또 하래 세이브 네 나왔습니다 이것도 스타트 게임 골을 리뷰를 할 수가 있는데 게임에 골 관련된 게 비헤비어브릭이 두 개가 있나보네요 골 포디움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퍼밀리어 할 거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자 그린 비헤비어브릭을 클릭해 보래요 그린 이거네 그린 비헤브릭 그 다음에 보자 비헤비어브릭이 윈브릭인데 이게 승리하는 브릭인데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윈브릭을 트리거 브릭하고 결합을 했을 때 승리 조건이 만족시켜 진다는 거고 만약에 트리거가 딱 동작이 되면 플레이어가 이긴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승리의 조건이 세팅된 게 없다면 플레이어는 시작하자마자 승리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옐로우 비헤비어브릭 이거가 만족되면 옐로우가 만족되면 승리한다 이런 뜻이네요 옐로우를 클릭해 봐라 오케이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터치 트리거 브릭의 내용을 리뷰를 해라 옐로우 트리거 브릭이 옐로우 트리거 브릭이 트리거 투 윈 포디움 액티베이스 더 윈 컨디션 그러니까 포디움은 시상식 장이잖아요 이걸 터치하면 승리하는 건가 봐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Next 그 다음으로 할 일은 터치 트리거 브릭을 딜리트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이거를 날리면 터치하면 승리하는 조건이 바뀔 것 같죠 이거를 누르고 네네 탑 메뉴에서 에디트 딜리트 에디트 딜리트 어 날라갔네요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트리거를 터치 트리거가 아니고 픽업 트리거로 바꿔 봐라 픽업 트리거를 윈 컨디션에 붙여서 결합을 시키면 승리 조건이 바뀌나 봐요 네 찾아 볼게요 어디 있니 픽업 트리거 A B C D 순서니까 여기 있다 픽업 트리거 여기 있네 얘를 갖다가 올려 뿅 일단 올려놓고 그 다음에 픽업 트리거를 윈 브릭에 갖다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붙여 붙은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헬릴이 윈 브릭에다 붙였고 레고 툴즈 그 다음에 탑 레프트 씬 뷰 여기 이걸 보라는 얘긴데 브릭이 레프트에 붙는게 이게 붙는게 지금 에네이블되어 있죠 그러면 되는 거라는 거네요 네 이게 가지고 와서 다시 클릭하면 붙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붙었겠죠 뭐 붙었을 것 같습니다 Next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들어가 가지고 해보라는데 들어갔다 나올게요 제가 아까전에 그 제가 데모 보여드렸듯이 뛰어넘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여기 승리하는 데까지 가지도 못해요 들어가서 또 포즈했다가 네 다시 플레이 모드 들어왔는데 그냥 바로 플레이 다시 눌러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Next Change the instruction text 인스트럭션 텍스트를 바꿔라 윙 컨디션을 바꿨는데 지금 이게 두 개 붙이는 것만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Collect all the pickups isn't clear as instruction 아 그렇구나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다 모아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바꾼 건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아직 플레이어들이 모르게 돼 있으니까 그 텍스트를 바꾸라는 얘기네요 Winbrick을 클릭을 하고 네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스트럭션 세트가 Objective for pickups trigger 라고 지금 여기 돼 있는데 요거를 눌러서 아마 텍스트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러네요 Collect all the pickups 라고 되어 있네요 Select next to continue Change the instruction text 텍스트를 바꿔라 요거 바꾸는 거겠지 자 Pickup trigger selection 섹션에서 두 개의 필드가 이제 타이틀과 디테일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스크린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여기 탑레프트에 타이틀과 디테일 필드를 당신이 원하는 초이스의 텍스트로 바꿔라 요거죠 타이틀과 디테일 아 이건 뭘로 바꾸지 Collect 뭐 그냥 요정도 쓰죠 뭐 고고고 뭐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할 일은 Save your change 역시 마찬가지로 체인지를 세이브를 하고 플레이 누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Save 하고 Save 했고요 Play Play 하면 또 잠시 왔다가 네 플레이 모드 들어왔는데 이거는 13개를 모아야 되는데 여기 여기 Collect 고고고고 제가 입력한 아 목적으로 바뀌었고 Win Condition이 이거라는 걸 딱 알려줄 수 있게 돼 있네요 역시만 상가지로 그냥 나오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Traitorial 4 Win Condition 바꾸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적을 추가하는 단계에 들어가겠네요 자 이번에는 적을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Start 를 누르고 Start Enemy 캐릭터 캐릭터들도 역시 여기 프로젝트 안에 여기 수많은 에셋들 안에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캐릭터를 집어 넣을 건데 새를 먼저 넣어 보자고 하네요 새가 어디 있지 새 요건가 얘 같네 갈로 갈로 그죠 갈로라는 새를 넣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놓고 네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갈로를 드래그해서 Scene View에다가 옵션을 옵션을 당신의 뷰를 좀 바꿔서 보라는 건데 뭐 이거야 뭐 지난번에 했던 거잖아 옵션 누르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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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꿀 수 있는 거 네 됐고요 Next 이번에는 Shoot Brick을 집어 넣어서 이 버드가 총 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게 있나봐요 그 부분에 Shoot Action을 할 수 있도록 총을 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넣어서 그 집어 넣으라는 거네요 Behavior Brick 중에 Shoot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Shoot Brick을 마찬가지로 아까 엘리베이터 같은 거 올릴 때와 마찬가지로 이 버드에다 붙이면 이 버드가 총을 빵빵빵 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일단 Brick 버튼을 Enable 시키고 여기 요거는 이제 항상 Enable 돼 있으니까 뭐 갖고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건가 뿅 오케이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젠 이 새가 이 액션 브릭 슈팅하는 액션 브릭이 붙었으므로 이게 적으로서 나를 만나면 뿅뿅뿅 쏘겠네요 오케이 된 것 같아요 Next Enter Play Mode 이건 지금 제가 여기서 안 넘어가도 되니까 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 모드에서 적이 나타나서 총을 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누르고 잠시 포즈 네 들어갔습니다 아니 뭐 제가 가기도 전에 벌써 제가 총 쏘고 있네 한번 가볼까요 가까이 가면 어떤 느낌일까 근데 엉뚱한 데 쏘고 있어서 전혀 위협이 안 되는데 아 아 그쪽에다 총을 쏘는 거였구나 히히히히 안녕 방향을 내가 잘못났구나 만약에 이쪽으로 쏘게 이 방향으로 쏘게 했으면 제가 저걸 피해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위협이 안 돼요 어쨌든 적이 추가된 걸 확인했으니까 통과 네 그 다음에 루켓 브릭을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버드가 총을 쏠 때 보다 정교하게 쏘게 만들기 위해서는 버드가 플레이어를 보게 어 플레이어를 보고 쏘게 할 수 있나보지 그럼 저도 저 총을 계속 피해야 되겠네요 루켓 루켓은 여기 있네 쭉 넣고요 마찬가지로 갖다 붙이겠지 커넥트 루켓 브릭 이제 뭐 자주 하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어디다 붙이니 위에다 붙이면 되네 오 중첩 오케이 이렇게 뿅 됐어 붙었어 넥스트 좀 쉬워요 모디파이 더 슈트 브릭 어 슈트 브릭도 좀 바꿔야 되나 보네 슈트 브릭을 또 눌러서 네 어머어머 이거 잘못했다 오케이 슈트 브릭을 선택을 하는거 맞지 커스터마이즈 슈트 액션 브릭 인스펙터 인스펙터에서 슈트 브릭을 뭔가 좀 바꿔보는 역할을 해 볼게요 슈트 브릭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인스펙터 여기 있잖아요 어 체인지 더 밸러서티 액큐러시 밸러스티는 속도고 액큐러시는 정확성이잖아요 속도도 적당하게 조정하고 그 다음에 정확도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어 벨로스티가 빠르면 속도가 빠르면 굉장히 빨리 날아올거고 어 너무 정확하게 하면 나한테 너무 정확하게 쏘겠죠 적당한 수준으로 바꾸는데 여기는 봤더니 43정도 숫자로 속도는 하고 정확도는 한 70대에 놓는 것 같네 자 정확도 너무 높아 한 70정도 이 정도 해주고 속도는 25 너무 느리죠 한 40정도 높겠습니다 40 이 정도 오케이 넥스트 자 이제 좀 저기 아무데나 쏘는게 아니라 저한테 쏘게 좀 했으니까 어 잘 날아오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플레이 누르고 잠시 포즈할게요 네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아직도 여전히 이상한데 쏘고 있는데 어 가면 보고 쏘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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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보이냐? 보이냐? 왜 안 쏘냐? 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상하다 안 보여서 그런가? 나 안 보이니? 어 본다 아 보는데요 제가 그 슈팅 브릭에 방향을 엉뚱한 데 붙여갖고 그 90도로 엉뚱한 데 쏘고 있습니다 이거 돌려 써야 되는데 네 여튼 뭐 잘못 붙인 거 알았으니까 이거 교정을 해도 되겠지만 저희는 튜토리라는 수준이니까 넘어갈게요 네 빠져나오겠습니다 네 또 빠져나왔어요 옵션 어 벨로서트하고 에크리스트를 조정해라 조정했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적도 추가를 했고 엘리베이터도 했고 이제 웬만큼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튜토리얼6가 게임을 좀 더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 같은데 어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예 20분 정도 거의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몇 개 더 추가하면은 아마 퍼블리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퍼블리시 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짜증나 짜증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